김지민의 5구 김지민 넘겨내지 못했습니다 꽤 길게 변화를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유다현 서비스 자 지금 수원특례신청이 서비스입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신민주 서비스 백핸들 사주시청이 3대2로 앞서있습니다 김지민 따라가봐 시청의 서비스입니다 곽수지 계속 따라가는데요 빨리 적응을 해줘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거죠 그렇죠 리시브까지 1차례도 이어집니다 이번엔 넉점을 앞서있습니다 유다현 유다현 신민주의 서비스입니다 어우 신민주 빠르게 해결을 했습니다 어 지금은 이렇게 경기를 풀어 나갈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 김지민의 그렇지만 계속 움직여줘야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지민 서비스 김지민 신민주 마무리 안됩니다 수원특례신청 유다현 아 아 곽수지 따라갔습니다 다시한번 유다현입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아 신민주 김지민 네트에 걸렸습니다 서비스 곽수지 꽉수지 에 그 아 왕으로 아 아 빠르게 4회 상황입니다 긴 서브 출발했고 신민주 건져 올렸습니다 네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민주 곽수지 곽수지입니다 맞히지 못하는 김민주 김지민 지금 같은 볼도 그랬습니다 김지민 두 점차 곽수지 곽수지 한 발 앞입니다 한 점 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re in too deep